저 차 진짜 아삭아삭 했다 저거 진짜 아삭아삭 했다 진짜 아삭아삭 했다 저 주 안에 있는 사람 안 죽었나 저거 저거 꺼내는거 저거 그러니까 주차 아니 그럼 기자가 갈 수 있지 여기 주차 안되잖아 주차 안되지 야 이거 저번에 보고나서 진짜 이거 이거 사람 죽었겠는데 저거 저기 차가 저렇게 깔렸으면 저 운전사가 그런게 아닌가 저렴하면 사람은 못 꺼내잖아요 못 꺼냈을거 아냐 그치 사람이 없으면 하긴 하고 그니까 아니지 못 꺼내요 맞아 차 문 닫은거 보니까 저거 옆에 아파트도 저거 이상 없으려나 이쪽에도 우주하게 놀랬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こ우 뭐 그렇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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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이거 이거 이곳은 이곳은 이곳에 도착하였습니다. 여기서도 찍네 나 침대 풀라 했더니 저 밑에서도 찍어 요 밑에 저기서도 찍고 있잖아 지나가는 사람이 바람 다 된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모르는 거야 지금 첫차까지 그랬잖아 첫차는 제일 좋네 아니 이거니까 힘든데 사람이 지나가는 게 대단해 요 노차는 내 배수가 무지하게 들어왔어 네네 그렇네 네 한번만 붙여 봐봐 아니 전부 되는 거 같네 그 차는 진짜 빨간 차는 좀 대단해 옆에 전직 운이 엄청 좋은 거에요 운이 좋네 다행이네 절에 많이 다니는 건가 없는데 아 저 사람이 무겁다 그러니까 없네 아 저거 어떻게 수리 해야되나 아 이거 수리 야 예제상 아니야 저거 또? 모양이 왼손이 한 분이 안 됐다 야 야 야 이건 너무했다 이거 너무한 거지 이게 시라고 말해 우리도 항상 조심해야 된다니까 이따가 주의식으로 흡입하실 때 여기 다행이네 누구야 이상한 이따가 또 사람 나오고 하면 또 머리 아프잖아 이런 거 보는 것도 상전 처음이에요 완전 불감증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내가 이렇게 안그러니까 아까 무리가 더 그러잖아 차고 타는 사람이 이게 계속 타다 보니까 무뎌져가지고 바로 생각없이 그냥 올랑 내리랑 하고 나는 나라 타고 가슬라 타고 가는 거 때는 진짜 힘들어 야 막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중간에는 좀 덜 앉아 딱 끝에 10짜리 하나 왔네 에휴 아니 사람이나 안 닿지 뭐 이게 뭐 있는 갭이야 저거 사람은 안 닿지는데 사람 있는 갭이야 저거 갖다 대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몰라지 지금 아니 저거 하면 없으면 저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 지금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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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저거 사람 없어요 저쪽에 있을 일은 없고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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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런 거 그냥 폐차 싣고 들고 가면 될 건데 왜 저걸 저지랄해야지 에휴 확인만 할라 하는 거지 혹시나 해서 글쎄 확인해 봐 이렇게 확인 안 해 볼 순 없잖아 육사겠네 유관상으로 어 없네 그러고 나중에 그랬다가 나왔다가 그러면 그냥 그랬네 어쩌네 또 이렇게 세월호 그 상황인데 뭐가 저거 자르고 저렇게 하는 건 뭐가 있다는 얘기야 여기 에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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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저쪽에서 다 보이지 없으면 저렇게 할 일이 없어요 저렇게 안 해요 이 시야 내 머리 맞어 어떻게 뭐 뭐 임명 사고 있어요? 어디에 있던 길 길 차 안에 지금 저 차에요? 그래 뭐 이 차 안에 있으니까 저러는 거지 차 안에 없으면 한 번만? 에휴 차라리 없으면 저래 안 한다니까 바로 그냥 후두 가지 그냥 지금 있다니까 아 그래서 TV에 지금 나온 게 임명 사고 한 명 사망 사고 나왔다 건 게 그건 지금 저기도 몰라 형 진짜로 그치 저기도 물론 지나가는 이 길을 많이 다니는데 좀 하긴 안 되잖아 동네가 나쪽에 거의 많이 내려앉아가지고 구조했는데 사망했다고 남자하고 있었는데 그 여자는 저 저는 저렇게 두껍지 지금 저 장비 저렇게 하고 끄는 거는 사람이 없으면 저래 안 하거든 할 필요가 없지 자르는 거 저거 갖다가 들어가기 해 Detective tip 안되던 direito 날 beg